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금에 너무 작은 과학 컨셉 나의 마법 소금을 따로 사진을 찍고 해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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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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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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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incoming 자계쪽 주님을 준비했어요 양념 완성 코크 소금 양파 aspira 일반적인 파티 파티 우유 배고파 실리 Turkey 갔어 온수증 모든 것을 만드는 blasphemy 예전에 수많은 그릇으로 이렇게 잘 짓는다 육수 뼈 간단하게 양념으로 양념을 마저 죽여 잠시 후추 삶아주세요 ãy subscribe cho kênh lala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이제 시작합니까 잘랐어요 지금은 마요네즈가 나와있고 잘랐어요 옆으로 치즈는 국물을 정신하게 만들어줍니다. 오징어 치즈볼 치즈 치즈 배런치 맛있다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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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사акти 방금 화면과 시기를 사용하는 거 같아요 이거 어디서 배워둬? 이거 배우면 배우면 왜 그 배우지? 이 parl이 주문은 오늘도 바쁘셔서 행복한 나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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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